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세련된 제품 하나로 조명 제어, 난방 제어, 그리고 월패드의 편의 기능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STS 홈을 설치합니다. 조명 제어, 실내 상태 센실링, 난방 제어, 기타 편의 기능 등의 이 모든 기능을 스마트 터치 스위치 하나로 처리되고,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이 스위치에서의 조명 제어는 점소 등, 밝기 조절, 신 제어를 하며 신 제어는 갓등기구를 영화 모드, 취침 모드, 식사 모드 등의 상황에 맞게 버튼 하나로 한 번에 연출합니다. 월패드와 연동하여, 난방 제어,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여러 기능을 이 스위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스위치로 조명 제어, 난방 제어, 실내 환경 감시, 기타 편의 기능을 구현하는 MR파스의 STS 홈 스위치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, 주저 없이 MR파스 본사 영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